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짓이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밝혀지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절충안을 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6업 시행까지 합치면 교육이 무리가 있으니까 한 해 정도 유예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 늘려야 되고 2025년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 힘이 의정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고 의대정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절충안이지만 국힘당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나마 2025학년 또는 1497명을 늘리지만 2026학년 또는 현재 시설을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2026년도는 일단 유예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거부한 거죠. 국민의힘 이유가 이렇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올해 유급될 가능성이 큰 의과대학 1학년이 3000명 2025학년도에 신입된 4610명을 합치게 되면 3000명 더하기 1610명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에 1학년이 7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7500명이 예과 2년 본과 4년 그다음에 인턴 이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 같이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3000명이 배출되는데 75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국힘당에서 판단한 것은 4000명이 넘는 신입생을 보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고 국힘당 내부에는 인요한 씨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절충안이라고 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제안이 여러 경로로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그냥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신념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에 전달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주장이 참 거슬리거든요. 정부가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국민과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될 그런 책임을 정부와 함께 있는 거죠. 본인들이 뭐 꼴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하지만 합당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득이 될 때 이런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단에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타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 붕괴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명이 잔성하고 19명이 반대하셨네요. 윤 대통령 2점 되면 좀 무리한 거 인정하고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16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 오초장손이라는 분이 용산은 그냥 끝까지 우기다가 그냥 골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골로 가면 본인만 골로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히 골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보수가 완전히 폭망을 하겠죠. 이미 뭐 많이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무슨 말을 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어제 방송 나가고 1955년생으로 현재도 외과의사를 직접 하고 계시는 창만님께서 여러분들 의료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의료라는 것이 의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의사가 진단처방 수술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건 민주노총 근로자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잘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료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죠. 현직 외과의사 주장입니다. 의료에서 의사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의료는 크게 과정이 진단과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플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 원인에 익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원인이 제거됩니다. 이런 진단과 처방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모든 행위의 결정권이나 소유권을 가진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 없이는 보조의료인 간호사 등은 도와주는 역할이지 주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의사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정권을 행사할 때 치료 등의 행동할 때 책임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는 의료 역량이 반 이상 줄어든 상태고 응급실은 아예 파멸된 상태입니다. 1955년생의 현직 외과의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의료 역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고 근로자하고 의사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진단과 치료의 전적인 결정권을 의사가 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오판을 한 겁니다. 오판을 해서 그냥 민주노총 진화받으실 이름들 들고 나와서 지금 이런 수렁에 빠진 거죠 1955년생의 외과의사께서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단과 여러분들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미래의사들이 의료 의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필수과 의료인이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뭘 뜻하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걸병이 걸리면 여러분들 수술 못 받고 죽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다 여러분들 무슨 과장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의료 사태의 여러분들 가장 큰 핵심은 미래의사들이 필수를 안 하겠다는 필수가 바이탈가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용시술은 받을 수가 있는데 암 걸리거나 여러분들 심장에 이상이 생긴 수술 못 받고 죽는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를 여기에 1955년생 외과의사께서 아주 유식하게 당신들 잘 들어라. 지금 전공의들이 인재 만정이 떨어져서 그냥 필수가 이런 거 안 하겠다. 내가 왜 그동안 바이탈뽕에 채 가지고 돈도 안 되고 위험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그렇게 깨어나버렸는데 그게 뭘 이야기하냐. 담당 전문의가 없으면 충수염이나 급성담남령에 걸리면 일반 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 가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인턴이 담당하고 응급의학과에 한 전문적인 응급치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냥 대충하는 응급치료하고 총담관석으로 인한 폐열정이 올 때 그 총담관석 폐기 총강담석을 빼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소확기 내과 전문의가 없는 겁니다. 뇌출혈이 우리가 심하게 아주 익숙한 머리에 피가 터져가 뇌출혈이 올 때 수술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는 겁니다. 뇌경식이 왔을 때 전문적 뇌경식 치료할 약물 투입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는 겁니다. 신경경식이 왔을 때 심혈관을 넓히는 시술이나 관상동맥을 막히거나 녹이는 스탠트를 시술할 수 있는 심장내과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밤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낮에는 조금 확률이 낮고 의사들이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당신들 알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955년처럼 현직 아직도 현직에서 여러분들 수술하고 계시는 외과의 계속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뇌출혈 생기면 그냥 죽는 것이고 뇌경식이 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심혈관 오면 그냥 죽어야 되면 스탠트 시술을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방송하면서 엄청나게 유식해지는 겁니다. 전문의가 없으니까 미래의사들이 생명살리는 그런 바이탈가를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간다는 정도가 그냥 한 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만정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한 분께서 어제 방송 나가고 뭐라고 글을 남겼는가 하니까 야 의사 없으면 그냥 ai 쓰면 된다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955년생 여러분 외과의사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정신 차려라. 세상에 가장 노동집약적인 그런 직업이 바로 의사다. ai가 여러분들 아무나 해 주는 게 로봇이 아무나 하는 것이 의사가 있어야 로봇을 작동시킬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노동집약적이고 자동화가 안 되는 것이 의술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지금 분석 장비가 없고 제약사가 뒷받침 없으면 아는 게 뭐가 있고 치료는 어찌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되는데 그것은 의사나 의읍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수비스는 어마어마하게 노동집약적이고 한마디로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엑스라이나 시티나 mri 같은 경우 사진 보고 사람이 반동한 겁니다. 수술은 사람 손으로 합니다. 로봇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들 지시를 해서 리모컨을 지시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예과 본과 6년 과정에서 빡빡한 수업에 맞춰서 1천 페이지 이상 두꺼운 교과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배우는 양이 문과대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습도 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의료는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분야입니다. 사람 손이 안 가면.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이러면 간호사들도 대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대체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알면 알수록 함부로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분께서 하도 제가 이런 방송에서 많이 다루니까 공 박사님 아무리 떠드셔도 국민들 별로 들을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가족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잘 알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도고 국민들의 평균적 지력입니다. 정치인 의료는 아예 언급조차 하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보고 의료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번 사태가 참 무리하다는 걸 깨우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설령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옳은 이야기니까 해줘야 될 거니까 죽는 길로 가니까 죽는 길로 가는데 그걸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에 하면 자기하고 자기 새끼들이 다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그 죽는 길을 가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도 제가 4년간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 당신 그 길로 가면 그냥 골로 간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